겁나 시끄럽네 내가 안 시끄럽으면 이기는 거에요 사장이가 시끄럽잖아 재미있네 야 또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로하 쟤네 진짜 던져 그러면 안 던져요 쟤네 해가 없어 해가 없어 여기서 내가 뭐 해줘야 되지 아 근데 성태형이 누구세 저기 쟤사람이야 쟤사장 알았습니다 딘성태입니다 하하하하 오 아 그거 제니스쿵아냐 맞아요 쟤사람 하하하하 뭔 개술이야 개숨은 저 사람 안나게 하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나 그만은 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형 근데 진짜 의심했어 전판 그 메모리인데 어떻게 해기냐 나 오늘 15시간에서 30점 올렸는데 50점이나 들어갔어 나 어떡하라고 하하하하 여러분 최소 피타고라스 정의를 하면 23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끄럽다잖아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지중하자 막판 파이팅 파이팅 위도 얘네 오른쪽으로 저렇게 못아 왜냐면 내가 오른쪽에서 제일 잘하니까 얘네 들어갈때 얘네 실수하고 또 오른쪽으로 온다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이 새끼들아 야 왜 안들어가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위도 정면 혼자 오른쪽 봐줘 cię 억수로 아 이거 힐 나한테 받아 형들 나 가고 있어 겁나 시끄럽네 가고 있어 내가 안 시끄러울수록 이기는거에요 사장이가 시끄럽잖아 재미있네 야 또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쟤네들은 나의 아 쟤들은 나의 무서움을 모르네 들어가 빨리 들어가 차단내 차단내 얘네들 죽지가 안됐네 야 내가 따줄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겨 그냥 진입로 두개 그냥 잡아 잡아 괜찮아 괜찮아 갈아 보러 그냥 갈라쇼 아아 야 왼쪽에 왼쪽에 하나랑 맥크리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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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카 맥크리카 뭘 말해줘야 돼 야야야야 잠깐만 뒤에 호그있다 뒤에 뒤에 어디 야 마지막 한트만 막으면 돼요 다리야 딸릴까봐 위도 빠졌다 야 오른쪽으로 또 들어가 얘네 오른쪽 가 오른쪽 가 들어가 한마디 들어가 이 새끼야 나의 무서움을 깨달았어 밤벨 없어 밤벨 없어 흘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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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라고 쫓아가지마 안가도돼 안가도돼 정면에 맥크리 나 꼭있다 야 호그 저거 좀 올라갔다 라인 라인 망치고 시 자, 저 사람 없으면 라인 저거다 아, 가려져 오세요 알겠어요 라이스워 야 괜찮아 캐리해 줄게 우리 가리아 살려줘요 야 잡아놔아 좋 sten 오오오오오오옥 오오오우 갈라쇼 아하하하하하하 갈라쇼 € 니 왜 미쳤냐 남 motor 나이스 다같이 어깨 말해 어깨 바스는 내리고 바스 형 그 삐뽀삐뽀 좀 빼주실래요? 트라우마 있거든요 그거 로봇 빼주세요 야야 바스 잠깐만 내려봐 잠깐만 10초만 내면 진짜로 보여주지 아니 텐션 대박이야 맥살이야 머리 밝아 바스 형 고쳐 야 황금총인데 이 시키 형님 황금총이네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망치지 존나 격하게 안 돼 아 나 토르기원 진짜 생긴거 너무 싫어 안녕 왓인가 할 때 존나 빡쳐 진짜 존나 기어 토르기원 진짜 트루하는 새끼들 하나같이 톡 안들어와 그리고 안녕 왓인가 20만원 되니까 얘네 무서워서 라임 뺐다 얘네 야 토르 던진다 던진다 지어소 이거 와 이 새끼야 아 개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죽어 안 죽어 항상 안 죽었다 생각해? 야야야야야 어 뒤에 뒤에 지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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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깨웠어 나이스 나이스 어 힐백 힐덩 아 아니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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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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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실하냐 선브라 야 쟤 승관이 동기 있겠다 야 위도 왼쪽 위에 있어 야 나 이러면 윈스턴 깨어 윈스턴 야 나 빨리 뭐해 나 빨리 정해줘 윈스턴 윈스턴 아 오케이 오케이 한거로 윈스턴 10분 했다 여기서 뭐하는거야 전략을 해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말이야 그럼 이길거냐 내가 누굴 물어 빨리 말해 야 순간의 동기 순간의 동기 깔았어 여깄다 여깄다 하나 물자 똥물아 하나 물어 아 괜찮고 물어 괜찮고 잡고 죽어 아 난 산다 아 엠비 고인타고 엠비 탔어 엠비 탔어 엠비 탔어 다음엔 가자 아 아파 나 개피야 나 개피야 총무like 같이 가자 같이 나 나 고 있어 엠피 놓고 가자 윈스턴 뻥 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많이 없어 많이 없어 하나필 겐지 기다려 겐지 기다려 긴탈이 엠피 이거 뭐야 맛있게 아 뭐야 뭐하고 있어 왜 죽어 아 완전 빠져봐 완전 빠져봐 완전 빠져봐 완전 뒤로 뒤로 야 로드 끌었어!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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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있어! 밑에! 로드 밑에 있다고! 차리야 간다! 누가 깨웠어! 내가 깨웠어! 미안해! 차리야! 나이스! 차리야 잡아! 차리야 잡아! 반벽 들어! 반벽 들어! 살려줄게! 가! 시키야! 간다... 초고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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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에! 야! 나 포탑했어! 아! 초고열! 아! 아 여기 호그 개필해 아! 초고열! 우리 이런식으로 진짜 못들어! 저 포탑 깨고 가야된다니까 진짜 마지막! 이거 보호막이에요? 포탑 깨! 포탑 깨! 빨리 깨! 포탑 피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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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그래 빠왔다! 호그 아래쪽! 호그 아래쪽! 호그 여기! 호그 여기! 자려있는데! 포탑 또 졌는다! 저거! 호그 좀 잡아줘요! 호그 좀! 포탑 잡았어! 알아! 알아! 내 피! 호그 피! 호그 피! 호그 피! 도로 끌었어! 도로 끌었어! 대신 한가지가! 아! 지렸구만! 좋아했습니다 야! 나 6층에서 쿵쿵대! 좋지서 성태님 예?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도 다치합시다 사장씨 수고하셨습니다 전부다 위에서 쿵쿵거리잖아 잡 들고 내려와서 진짜 내일 뉴스에 안나오게 비세요 화이팅 합시다 좀 하네 많이 늘었네 아 근데 나 강도 뭘 많이 늘어 언제 봤다고 나 원래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개판이었는데 형이 좀 다듬어주니까 좀 늘었네 뭘 다듬어줘씨 내가 다듬어줬잖아 니 아까 집으로 떠있어 시키야 니 하늘 파란하다고 생각해봐라 어? 내가 얼마나 캐리해주고 지사장 그거 끌어 끌어 빠져 쿵척쿵척해 이런 말 다 해주니까 니가 그거 모은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팩트만 말하잖아 팩트 막 논리 적용해 말해라구 머리 또띠또띠 생각해가지고 알겠어? 논리를 적용해서 말하였는데 마우스 못쓰냐고 마우스 못쓰냐고 마우스 바꿨어 내 어제 엊그젠가 비싼거에요? 이거 403 G403 7만원이지 뭐라고? 7만원이에요 7만원 형 그렇게 비싼거 못사 형 돈이 어딨냐 내 마우스씨 홈플러스 4,995원짜리야 이거 그러니까 새키야 니가 그것도 못올라가는 말이야 근데 넌 그만찍었대니까 그리고 키보드이시 계란 두판 사면 서비스로 둔다길래 키보드이시 이거 기계식도 아니고 눌리지도 않아 요새 기계식 팔참이면 산다 이 새키야 동점수 이 새키야 게임은 그따구로 즐길거면 나한테 그따구로 하면 되야돼 아 니가 게임은 이 정도로 그만찍을정도 1시즌 2시즌 3시즌 즐기면 새키야 투자를 안하니까 그런거 아니야 아니 계란 두판 사면 키보드로 서비스를 준 데가 어딨냐고 바로 여깄어 키보드 진짜 좋은데 가르쳐줄까 어딘데요 제닉스 아 아 오케오케 웹툰은 어딘지 알아 투 믹스 아 오케오케 키보드는 제닉스 웹툰은 투 믹스 스스 라임 오지구요 스스 투 믹스 제닉스 아 오케 아 오케 이틀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